오늘은요 8월 15일 일요일입니다 한국은 광복절 이래요 오늘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울프 트랩 이라는데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줄 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줄은 그 뭐 아이스박스 나 가방 들고 온 사람들이 체컵 받는 줄이라 이렇게 길대요 아 저쪽은 아 아닌 사람들 아 아닌 사람들이 익스프레스 라인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답니다 아 오늘 여기 올 때는요 이렇게 야외에서 여기 맥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맥주를 조금 싸왔어요. 쿨러에 여기 우리 엄마하고요. 의자도 이렇게 렌트 해주네요. 10불에. 우리 딸. 와이프 뒤에 있구요. 쇼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 이제 흥이 올라서 사람들이 조금씩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자 플래시 타임입니다. 플래시 타임. 감상시켜 주세요. 마음 해졌어. 이제 쿵 콘서트가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다 일어나서 춤추고 있습니다 저도 춤춰야 돼요 아싸 이제 마지막 노래입니다 앵콜 해가지고요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나 노래가 What an ending of this tour You are amazing And I want to take the opportunity To thank Wolf Trap for having us back Over and over again We love you Thank you And the best part is We'll be back next year Yes Wow Thank you Thanks again for coming out Taking the time Having a big ABBA party with us The love is just... Endless 우리 하나 마지막 일요일 것 같고 뭐? 사랑, 사랑, 사랑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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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바 아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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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